도전 한 곡입니다. 그게 뭐예요? 노래 불러요? 안전 체험관에 오셨으니까 안전하고 관련된 곡으로 노래 한 곡만 하시면 되겠네요. 연대 책임입니다. 한 곡을 여러분께서 소절마다 나누셔서 완곡을 불러주시면 여러분 모두에게 런닝볼을 드리고요.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 못하면 한 명도 런닝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 노래예요? 우리가 다 아는 노래예요? 그럴 수 있죠. 전부 다 같이 제작진하고 이거는 몰카 아니죠? 몰카 아니죠? 몰카 아니죠? 몰카 아니죠? 아유, 아니죠. 중기 씨가 속은 이후로 돼야, 솔직히.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기를 살펴드라. 열 번요? 여러분 뒤에 소방차도 있으니까 소방차 노래로 저희가 다시 합니다. 아, 소방차 노래 우리가! 아, 알아. 알죠. 리지 모르잖아, 리지. 소방차! 알아요, 리지 씨? 네. 어떤 노래 알아요? 그거 아파트. 아, 그거는 윤수인 선생님. 아, 정말. 윤수인 선생님이야. 야, 진짜. 소방차. 아, 이거 소방차. 너무 명한 노래잖아요, 이거. 어젯밤 이야기. 우리 호빈이 다 할 텐데. 일단 애들이 잘 모른 것 같은데. 애들이 좀 정답을 많이 해야 되겠네. 나 혼자 우울했었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괴로워하던 빵. 이렇게 틀리는 거지. 아, 맞잖아요. 괴로워하잖아요. 그럼 알았어요. 아무리 괴로워하던 빵. 빰빰빰. 불빛을 바라보며. 빰빰빰빰. 어둠, 어둠, 어둠. 어둠, 어둠. 어둠, 어둠. 어둠, 어둠, 어둠. 어둠. 어둠, 어둠. 뭐야? 왜? 괴로워, 애고, 야. 아, 정말. 아니, 이거로. 그대 비밀이 너무 많아. 읽은. 그대 알고 싶어. 그대 누굴. 사랑하고 있을까. 음악 주세요 어후 어후 빠져 어후 어후 빠져 어후 어후 빠져 야이 형 야 이리 와봐 야, 한 대 맞아, 일로와 한 대 맞아 한 대 맞아, 일로와 노래를 딱 놀라 그랬는데 입을 다물고 쏴주세요 감독님, 입을 다물고 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노래 쏴! 아, 이게 뭐예요? 안경이 날아갔어 안경이 날아갔어, 그렇지? 원래 머리 안 하고 왔어 머리 했었어, 처음에서 머리 안 했어, 근데 머리 땅에서 바로 나온 머리인데? 머리 어땠어? 왜, 왜 뚫었어요? 귀를 막아 둬라고, 막아 둬야 하는데 귀를 감아 둬라고 진짜 수인사랑 엎드려 뻔차게 해요 합시다 하자, 파이팅! 시작하셨습니다 그대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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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를 그렇게 차리는 꿈을 모르겠어 나를 아 진짜 종룡아 아 진짜 종룡아 아 진짜 종룡아 야 종룡아 너무 추나 아 진짜 얘 너랑 가수가 이렇게 아 진짜 빠지라고요 믿었던 아이들이 반대를 치키듯이 제가 어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한 두세 번 정도를 난 나랑 틀리려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뭐 박자놈찌기 뭐 자수가 이렇게 아 진짜 빠지라고요 아니 오늘을 진짜 모르겠어 당경연 씨 오늘이잖아요 아 그대 마음을 모르겠어 아 그대 맞잖아요 그대 그대 마음까지 다해줘 왜왜왜왜 어 깜짝이야 어 으아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상 medida 너무 못하시니까 1점까지 말하겠습니다 1점까지 말하겠습니다 1버! 그가 슬미를 알면서 그대 누군 살아가고 있는 거기까지ומ 그러니까 그런데 자리를 한번 바꿀게요 아 Gazelle 어떻게 바꿀까요 유 여러분들 arc 그럼 석진이 형, 전화 바꿀래요? 그럼 지효랑 갈게요, 지효 땡친다, 여기 근데 형, 정말 내가 진짜 얘기하는데요 내 가사도 잘 까먹어요 그러니까, 문제나 이해를 해 주세요 이해를 못 하죠 듣게 되면 음악 세요! 지금 그녀가 내 앞에서 무슨 말이야? 지금 그녀가 내 앞에서 무슨 말이야? 시작한 거예요, 바로 해야 돼요 형도 그녀의 활동을 하신 분인데 알았어, 알았어 확장 생각이 그렇게 없어요 언제 들어가는 거야, 근데? 바로요, 바로 음악 주세요! 을 감아도... 을 감아도... 잠깐만, 잠깐만, 파이파이 내가 할게, 내가 네가? 그럼 내가 할게, 내가 네가? 그럼 쟁반 노래방 했던 사람이야 지금 그대가... 아, 내가 무슨 말이야겠어 이 형이 옆에 오는 거예요? 왜? 왜? 지금 그대가 눈앞에 서해 나 모니 가사가 눈을 감아도 소용없어 귀를! 아, 귀를! 아, 귀를! 막아도... 귀를! 귀를 막아도... 입을 왜 막아... 아, 진짜 저 형 이상해 입을 왜 막아...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순간에... 잠깐만, 귀를 막아도... 눈을 감아도 소용없어 귀를 막아도 소용없어 아, 진짜 저 형 이상해 야, 입을 왜 막아... 아,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순간에... 음악! 주세요! 눈을 감아도 소용없어 귀를 막아도 소용없어 지금 그녀가 내 앞에서 온 무슨 말을 해줄 것만 같은데 좋아! 야, 좋다! 아, 무즐! 슬프안! 윤계를 떠올리며 아악! 낙서완! 떠올리며 아악! 낙서완! 코린 오케이! potato 우리의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 나 제일 막기 속상하는 사람은 누구? 우리 중에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 어, 잠깐만요. 아 진짜, 진짜, 진짜. 아, 종이 형. 아, 종이 형. 아, 너 진짜 왜 이러니? 아, 뭐지?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나 다른 데로 바꿔줘. 나라 바꿔, 나라 바꿔, 나라 바꿔, 나라 바꿔. 너 뭔데? 나지마키 속상해. 맨 앞에는 그럼, 맨 앞에는. 여기 갈게, 여기. 나지마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이제. 아, 세 번 밖에 안 남았어요, 세 번. 그만 주세요. 감아줘 소용없어. 감아줘 소용없어. 아, 지금. 미안합니다, 잠깐만. 야, 그 자리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지? 무슨 차례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시작해 그러면 어떻게 해? 알겠습니다. 나는 중간에 뒤쪽이니까. 몇 번을 틀린 줄 알아? 처음이잖아, 처음이요, 저기는. 야, 저기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누가 어려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게. 나가 있는데. 자, 음악. 서용. 눈을. 눈을. 감아도 소용없어. 눈을. 감아도 소용없어. 이불,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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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누구 입을 막고 쓰냐고. 누구 입을 막고 쓰냐고. 누구 입을 막고 쓰냐고. 내가 들어가는 거. 귀를 막으라고. 귀를, 귀를. 바꿔, 바꿔, 바꿔. 쪼끄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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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한 번만. 미안해, 형. 형, 미안해. 형, 미안해. 한 번만 더 해. 한 번만 더 해. 안 된대, 아파. 한 번만 더 해. 안 된대, 아파. 자신이 없다. 내가 아픈 자신이 없다. 아니야, 아니야. 제가 갈게요, 제가. 제가 갈게요. 개리해, 개리. 아, 저 아픈 자신이 없다. 야, 형, 저게 어렵다. 야, 어려워. 저게 어려워. 내가 잘했던 거라니까. 여기 뭐야, 여기. 나를 잡고 사랑하고. 몇 번 남은 거야? 여기 뭐라고요? 뭐지? 나를, 모르는 게, 나를. 모르는 게, 여부만아. 아, 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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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무슨 걸 털어놨어. 자, 음악. 군베이. 눈을 감아줘 소용없어. 귀를 막아줘 소용없어. 지금 그녀가 내 앞에서 무슨 말을 해줄 것만 같은데. 예. 슬픈 눈길을 떠올리며 낯선 거리를 걸어봐도 그대 마음을 모르겠어. 나를 자꾸 외면하면 어떡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그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 나지마. 속삭이던 사람은 누구? 속삭이던 사람은 누구? 우리 중에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 어떻게 해. 알고 싶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나는 모든 걸 털어놨고 그댄 비밀이 너무 많아. 1급 비밀을 알고 싶어. 1급 비밀을 알고 싶어. 그댄 누구를? 다가가 고인에 부들까? 고인에 부들까? 이렇게? 이게 이게? 어떻게든 왜왜왜왜왜 마지막을 안 맞춰 마지막을 우리가 못 맞췄다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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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싶어 모르는게 너무 많아 형하고 모든걸 털어놨고 그대 비밀이 너무 많아 음악! 눈을 감아도 소용없어 귀를 막아도 소용없어 지금 그녀가 내 옆에서 무슨 말을 해줄 것만 같은데 그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 마지막에 속삭이는 사랑은 누구 나머지 속삭이는 else 왜왜왜왜왜왜 programme 뭐 마지막에 속삭이는 사람은 누구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왜 마지막에 속삭이는 사람은 누구 Sai pixel 속삭이는 던 아니야 아야 마지막에 속삭이는 던이야 Tribe 속삭이는 속삭이는 다음 턴이 맞다고? 마지막 퀴 마지막 퀴 다 같이 연습?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 어떻게든 알고 싶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나는 비밀을 털어놨고 나는 비밀을 털어놨고 나는 비밀을 털어놨고 털어놨고 진짜 대단하다 8명이 알았어요 나는 모든 걸 털어놨고 그댄 비밀이 너무 많아 다시 이음 비밀을 알고 싶어 그대 누굴 사랑하고 있을지 다 있을까? 다 있을까? 다 있을까? 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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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까 하는 사람 알니? 진짜 형이 오는 거다 슬까 하는 사람 지옥과 한번 감기 근데 사랑하고 있는 지가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인데 그냥 있는지 뭐 이렇게 하자 그냥 마지막이니까 올려요 그러면 올려 있는지 올려 있는지 자 마지막이에요 음악 주세요 눈을 감아도 소용없어 뒤를 막아도 소용없어 소용없어 지금 그녀가 내 앞에서 무슨 말을 해줄 것만 같은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슬픈 눈길을 떠올리며 낯선 거리를 걸어봐도 그대 마음을 모르겠어 나를 자꾸 외면하면 어떡해 그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 마지막이 속삭이던 사람은 누구? 우리 중에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 우리 중에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 어떻게든 알고 싶어 모르게 너무 많아 하나 둘 셋 넷 나는 모든 걸 털어놨고 그댄 비밀이 너무 많아 비밀을 알고 싶어 비밀을 알고 싶어 그대 누구를 그대 누구를 살아가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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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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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국!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야! 야 마지막 수소인데 누가 까라까봐! 이 놈 지라고 애 뻔을 했니 애 뻔을 야 김종국 들어와! 이 바보야! 김종국 들어와! 너 들어갔다 와! 너 들어갔다 와! 너 왜 까라 그랬어? 어? 종국아 왜 그랬니? 내가 까라 그래야 내가 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까라 그래야 내가 공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번 도전 한 곡은 실패하셨고요 한 명권은 김종국 씨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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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말이 안아! 너 진짜! 이건 말이 안아! 너 진짜! 이건 말이 안아! 뭐야 이거? 일주일 내내 연습했어, 이 노래를 나는 틀릴 수가 없어, 나 이거 원래 원래 다 외웠는데 야, 다 맞고 정국이 혼자 트레임 혼자 가져가게 되는 거야? 그래요 아니, 그럼 정국이는 계속 속이야